우리 소연아기는 혜리엄마랑 뭐하러 왔어요?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다가 과부화가 돼서 머리도 조금 예전보다 안 줄어지고 이게 가슴이 되게 답답해요. 왜 머리를 그렇게 굴리게 됐어요? 일을 할 때나만은 실수를 안 하려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를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는 실수 안 하려고 머리 굴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답답하잖아. 내가 여기 되게 아픈 마음이 있는데 얘를 이해해 주기가 싫어. 얘가 느껴져. 느껴질 때마다 이해해 주기 싫어. 그래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야. 얘가 너무 아픈 애기가 여기 있어. 벌떡벌떡 거리잖아. 이런 말씀은 되네. 아프지? 벌떡거리고. 어떤 아픈 애기냐면 우리 애기 몇 남 몇 년 중에 몇째야? 2남 3년 중에 작년. 엄마가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남동생의 사랑. 남동생의. 아빠네. 오빠가 저렇게 예뻐한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완전 버림받은 아기구만. 본인이 알죠? 버림받았다는. 근데 인정하기 싫어. 아픔이 올라와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안 해. 그거를 마음으로 안 느껴져.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아파요. 혜라 엄마 눈 보세요. 따라합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아픈 나를 보는 것이. 버림받은 아픈 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 두려움 안 느끼려고. 절대 두려움 안 느끼려고. 머리의 생각으로 집착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집착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해 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아파ét. 엄마 아프다 나 엄청 아팠어. 나 엄청 아팠어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고.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연 적이 없어서. 내 마음을 연 적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운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파요. 이 아픈 날을 보는 것이. 이 아픈 날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신장을 엽시다. 너무 두려워. 이 신장이 이거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신장. 신장 여러분도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내 아픈 열등이 보는 것이. 버림받은 내 아픈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수치 주고. 두려움도 수치 주고.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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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영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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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엄마 손댄데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하죠? 살기가 막 나와요. 자 신장 여기 손댄데 여기서 막 살기가 막 손발 느껴봐요 에너지 나가는지 아우 이빨로도 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금니가 막 자 이야기 머리가 흔들리고 있잖아 약간 이게 뭐냐면 에너지 나가느냐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열어줍니다. 열어줍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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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고 영차 패치 붙이면 되고 우리 애기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일찍 어른이 됐어. 거의 애기 시절이 없고 엄마 아빠는 다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들 다 보좌피고 내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내가 엄마야. 그러니까 애기 시절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애기가 안 돼. 애기가 안 돼. 어른이야 어른. 너무 잘 느껴져. 저도 장렬아. 장렬아 어리감부리게 이게 없는 거야. 그거 못 하지 우리 애기. 그거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죠. 아이고 아프지 우리 애기. 어린 시절에 다 빼앗긴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못하면 사랑을 못 봐도 애기가 못 돼서. 누가 그랬어 우리 애기. 사랑받는 것 같았지. 애기로. 그런 느낌 들었지. 그럼 이제 애기 된 거예요. 이제 치유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애기 됐나 보자. 엄마한테도 해줘 봐. 까꿍해. 까꿍. 애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엄마도 애기인 거야. 여러분 어떤 엄마는 애기들한테 못 놀아주는 엄마 있어. 그런 엄마 있어. 제일 무서운 게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거래. 그래서 자기는 일만 하는 거야. 돈 벌어서 보모를 쓰는 거야. 내 그 얘기 듣고 너무 아픈 거야. 애기랑 놀아줄 때 어떻게 해. 엄마가 애기가 돼야 놀아주는 거야. 아가 까꿍. 이랬때 엄마가 놀아줄게. 이리 오니라.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어떤 애기가 놀아. 엄마를 자라려면 애기를 자라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애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 자 그래서 우리 애기는. 혜라 엄마 환하게 웃는 포스터를 하나 붙이고. 걷다 대고 맨날. 까꿍. 왜 못 하겠다며. 중요해 이거. 까꿍을 해 야간. 알았어? 엄마. 혜라 엄마. 까꿍. 이거 많이 하는 거야. 자 혜라 엄마 보니까 이제 어때? 예전하고 다르지 아가? 어때? 귀여워. 귀여워. 엄마 갖고 그렇지? 아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코를 많이 들어. 신장에 붙이고. 그렇지?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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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